오죽 윤석열이 만만하고 주변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시시껍질하게 보였으면 정강훈인 기자회견까지 열어. 그 주제에 그런 사람이 입을 대고 니네들 내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 이 소리잖아. 조금 이름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는 자기 찬양하게 만들고 자기 위세를 드높이려고 하는데 오죽 윤석열이 뒤뚱거리고 흐느적거리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쯤 나가면 휘어잡겠구나 그 생각이 되니까 나온 거잖아. 그거 아니고는 나올 사람이야? 충분히 갖고 놀 만하니까 나온 거지.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못해? 이런 거지. 나는 대통령 위에도 올라간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. 대한민국의 여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야. 니네들 나 함부로 보면 큰일 나 이 소리 하는 거야.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해?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덩이를 파고 있는 줄 모르고 그거는 역사 왜곡이 지금 일본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만큼 분노를 하는데 두고 봐. 일제시대 그때 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6.25도 뒤집고 몽땅 다 뒤집겠다는 거잖아. 그러면 모든 국민들을 지금 다 두수시는 거야. 여기저기 있는 모든 생각지도 않았던 얌전한 벌칙까지 다 두수셔놓은 거야. 막 가보자. 막장이다. 그러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들 다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 세력을 어떻게 독건히 해보려고 하는데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뿌리가 뽑히는데 모든 게 더 단단하다는 거야. 말할 거를 해야지 믿어주지.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변명하고 김진태 보면 몰라. 아무 말이나 해놓고 그거 다 지금 이 정부의 시끄러운 거 덮으려고 제가 나와가지고 또 뻘짓하는 거잖아. 이 사람들이 하는 거 가만히 봐봐.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. 포커스를 한 군데에 두라고 정확하게. 지금은 도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이슈를 빼먹는 그런 작업을 거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라고.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다. 반역자다. 나라의 반역자다. 매국노다. 그래서 그 매국노 1호가 김진태. 어디 그런 짓을 해. 산불이 나는데 딴 짓을 했다는 게 문제지. 뭐 어제 했고 오늘 했고 한 시간 했고 30분 했고가 중요해. 그걸 변명이랍시고 하고 뭐든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욕을 대신 갖다가 먹어야 되는 거야. 내가 욕다 먹기 대회한다고 그랬잖아. 그래야지 상을 받는 그런 정권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욕먹은 사람들 다 데려다가 횟집에서 한 판 벌렸잖아. 아주 거기는 다들 욕을 바가지로 먹은 사람들만 와 있더라고. 일광의 집에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작전이었구나. 일종의 그들의 유치한 작전이었구나. 국민의 비호감들 그거 만들어내기. 그래가지고 그들 딱 끌고 다니면서 어제 잘했어. 헛발질 잘했어. 또 시선 강탈하기 잘했어. 뭐 이런 거이잖아.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갈까. 윤석열을 따르고 지지한다. 그런 척을 한다. 그것도 따르는 게 아니지. 그런 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봤자 손가락으로 꼽아. 그거 뭐 50명이라 그러는데 그 50명 다 그렇지 않아. 손가락으로 꼽아. 그것도 10손가락이 아니라 다섯 손가락 안에 다 안 들어가. 진짜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. 아직은 거기에 자기 이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 빼고는 다들 그냥 다 눈치 보고 적당히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뿐이야. 그게 보이더라니까.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. 뭐 도열해가지고 인사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고 그렇지. 그거 아니야. 그렇게 안 해. 진짜 할 사람들은 그런데 안 나와. 숨어서 하지.